엄마, 우리 엄마를 보아하니 내가 여자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가장처럼 사시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엄마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좀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자손들도 열심히 사는 걸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열심히 바쁘게 굉장히 사셨어 근데 여기까지 온 거에 비해서 엄마가 읽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뭔가 모르게 왜 가면 갈수록 좀 작아지지?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작아지지 하는 거에 엄마가 굉장히 속상한 감이 사실상 3, 4년 전부터 있었대요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자꾸 내가 실패를 한 거 같기도 한 기분이 들고 내가 진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우리 엄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치만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뚝심 하나로 나 여기서 지지 않아 내가 어디까지 다시 올라간지 나 한번 다시 올라가리라 라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지만 우리 엄마가 솔직히 지금 우시려고 하는데 울지 못해서 엄마가 지금 안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어버리면 내 자신한테 내가 지는 거 같은 마음이 들어서 울지 않고 참고 버티고 있대요 지금 엄마 속마음이 정말 누가 바늘로 턱 터뜨리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만큼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자존심이 자꾸 상한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혹은 내가 가족들한테 보여지기에 내가 꺾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 우리 엄마가 올해 어떻게 보면은 6월달부터 5월달부터 이동 변동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뭔가 변화를 주거나 혹은 아예 변화를 주면서 내가 다시 시작을 하거나 라고 하는 변동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 변화를 내가 덥석 잡았을 거야 근데 5월 말일 날 나왔어요 5월 말일 날 아 5월 말일 날 아 전 가게에서 그거에 대한 변동수를 주셨구나 근데 내 기운에서도 엄마가 그 자리가 뭔가 잘 됐어도 변화를 주셔야 돼 그 안에서도 근데 엄마가 그 터를 떠나고 다른 터로 어쨌든 이동을 하셨다는 거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동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컸던 거에서 자꾸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축소를 하거나 조금 내가 작게 운영을 바꾸거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셨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불안해 희한하게 자신감이 넘쳐서 아 난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이동을 해놓고 나서 우리 엄마가 불안함에 잠을 못 자요 여기에서도 무너지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엄마가 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대 지금 근데 이거를 놔버리면 정말 우리 집안은 큰일 나는 것처럼 혹은 나한테 무슨 큰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솔직히 이동하고 나서 엄마가 5월 말에 나왔으면 이제 한 달 조금 넘으신 거잖아요 별로 뭔가 이렇게 반응이 협연치 않죠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아직은요 엄마 엄마한테 홍보가 안 됐대 알려지지를 않았고요 엄마는 배달도 해요? 아니 배달을 안 해 배달을 안 해? 나는 이거를 좀 배달 쪽으로도 연결돼서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좀 나는 위치가 따닥따닥 뭔가 이렇게 뭔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외지인 곳이기도 한 듯이 난 보이거든요 애매해 뭔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된 길에 한 귀퉁이에 있다라고 나는 보여져요 내 화경에는 어떻게 생기셨어? 큰 도로는 아닌데 식자재 마트 쪽의 라인에 있기 있는데 그게 이제 큰 도로는 아니고 아파트를 껴 있는 안쪽에 있긴 있어요 아파트가 좀 많아요 아파트가 뭔가 다닥다닥 보이면서 나는 그 도로가 왜 그냥 이렇게 넓게 보면 삼각형처럼 보이는 그런 도로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식자재 마트 밑에서 보면 이렇게 딱 아파트가 막혀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이는데 거기 귀퉁이 보이는데 엄마 거기 장사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단지 알려지지가 않은 거야 엄마 내가 뭐 이런 데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뭐를 표탁지를 붙여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가기에는 조금 외졌어 그래서 나는 엄마가 어차피 이왕 내가 거기 새롭게 투자를 하고 다시 내가 일어서 설 거를 생각을 하는 그거에 이동을 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좀 시식이라든가 혹은 뭔가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 아파트 엄마들을 한 번 이제 조금 무료 조금이라도 소분해서 한 번씩 드실 수 있게 좀 뭔가를 이렇게 알리는 행위를 하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엄마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터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음했어 내가 보기에는 빵집이었어요 거기 장사 안 됐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잘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 거기 들어가기 좀 뭔가 변경을 하셨나? 변경한 건 없어요 딱히 인테리어는 안 하셨어? 제가 물건만 집어놨어요 아 물건만? 그러면 그 전에 그 빵집을 하셨을 때 뭔가 주방 쪽으로 손을 봤다 소리는 그런 소리는 아예 못 들었죠? 제가 봤어요 엄마가? 네 그 원래 이제 수도 자리가 수도는 나와 있는데 제가 통을 닦으려면 물을 내버릴 수 있는 수도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로 이렇게 조금 만들었어요 간이로 이렇게 주방 쪽이 비추는데 주방 쪽에 손을 한 번 봤다 그래서 거기가 좀 음한 기운이 좀 많이 맴돈다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 기운이 좀 양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오갔을 때 아 나 저기 가서 맛있더라 나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보기는 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 보이는 자리는 아닌데 어 있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기운으로 아직은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뼈통을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 뼈통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높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 거를 치우시고 제가 이따가 이제 이거를 점사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비방을 그냥 엄마한테 일러 드릴게요 그걸 좀 해서 그 터의 기운을 좀 돌리고 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어 감자탕 집이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지나갈 거래 지금은 보여도 어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아버려 그게 터에서 안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진짜 집에서 밀키트처럼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엄마네 감자탕 집이 굳이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간자탕 집을 가갖고 거기서 사사 먹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털을 좀 달랬으면 좋겠다 아직 엄마랑 그 터와 맞지가 않다 주방에 뭔가를 손을 대면서 거기 기운이 흩어졌다라고 보여지니까 엄마는 지금 불안해 죽겠어 엄마는 불안해 죽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터만 잘 닦아 놓으면 엄마가 추석 전후로 앞뒤 상간으로 엄마네 장사 그래도 쏠쏠이 된다 엄마가 크게 바라고 들어간 자리는 아니야 나 진짜 이제 막 버겁고 정신없고 막 북적북적거리는 거 싫고 나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할당량만 하면서 판매만 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여기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한 달 해보니까 힘든데 이걸로 벌이 안 될 건데 왜 빠듯하지 이 생각에 엄마가 불안함의 그런 거일 뿐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엄마 운에서 어쨌든 엄마 개인적으로 점을 얼마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상이 좀 도와주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조상의 덕을 쌓고 조상들의 덕으로 내가 움직이고 후손을 이제 엄마가 후손이잖아요 조상에서 봤을 때는 그 조상의 덕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자손인데 엄마가 지금 그러질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 남자 때문에 또 힘들었고 내가 남자같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말까지 하면 점점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그나마도 나 홀로 서기 하면서 안정권에 찾아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좋고 내가 하는 일에 지장만 없으면 나 이제 더할 나위 없지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속에 있는 큰 자손한테 뭔가에 내가 어릴 적에 내가 다 해주지 못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주면서 내가 아이한테 미안함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그냥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잘 계셔주는 게 우리 아이한테는 좋아요 자손 얘기하면 난 눈물 나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장사 그렇게 해놓고 나면 원만하게 돌아는 갈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 궁금하게 또 뭐가 하나 있냐면요 여기 주소를 지를 보면 저희 건물이 이제 1층이 있고 2층, 3층 주거예요 그리고 4층이 이제 건물주님이 사시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없는데 한 내년 1월이 좀 만기라 이제 인사 생각하고 막 이랬었는데 마침 여기 건물주님이 3층으로 이사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역 가게 위에? 3층, 네 그래서 그 터가 엄마가 이사를 해도 되는지 네 가정집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지금 하는 가게 매장에 2층, 3층이 주거용으로 있는데 3층을 나갈 분이 있나봐요 저더러 이제 이사를 왔으면 하면서 그러면 4인 식구가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상관은 없으실 거 같아요 그게 한 내년 1월 정도 될 거 같은데 네 올해는 아닌데 이제 1월쯤 돼서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어쨌든 올해에요 아, 그렇죠 봤을 때에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거기를 정말 엄마가 이사를 갈 겁니다 라고 확정을 지으면 이사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정한 것들 풀이할 수 있는 거는 알려는 드릴게 그러고 나서 이사 가셔도 되는데 나는 근데 그 집에 희한하게 이사를 가면 누구 하나는 나갈 거 같아 독립을 해서 나가든 뭔가를 해서 한 명은 나갈 거 같아 4인 식구가 다 들어가진 않을 거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애들이 천안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X가 지금 사실 엄마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B 해달라고 할게요 그 X로 돼 있어요 등본이 잠깐만 X로 등본이 나라에서 뭘 하는 그 주거 이거를 받기 위해서 천안적으로 돼 있거든요 음두리가 올해 졸업을 좀 있으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X로 등본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둘째가요 거기에? 네, 그쪽 천안으로요 그러니까 옮기게 돼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네 그걸 이제 여기 주민센터에서 알려줘 가지고 주거비용을 받아래 계속 알려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X로 안 올라가고 천안으로 올라가고 아, 그래 어쨌든 나는 그 집에 다 가진 않을 거 같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름 얘기해서 쳐드린 거예요 네 방학 때는 오는데 그쵸 근데 실질적인 주거는 그쪽 천안에서 천안에서 그냥 여기는 엄마 아빠 집이니까 놀러 오는 거고 식구들이 다 그 집에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그게 좋고 잘 하신 거네 이사 가셔도 돼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으세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만 좀 일러 드릴게 그러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 같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엄마 혼자서 막 전전긍긍하거나 이사도 앞둬야 되는데 뭐 이걸 막 그렇게 고민거리를 엄청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아 근데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있는 집에서 좀 이사를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 집에서는 진작에 나왔었어요, 네 아, 그래요? 거기 들어가고 나서 엄마가 솔직히 좋은 일도 없었을 뿐더러 여기가 가슴이 답답했어 이사 집을 자꾸 원래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1월달이라 집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셨구나 근데 왜 자꾸 이사를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 생각만 했거든요 지금 여기 건물은 조금 넓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지금 집에 계신 집의 기운 보다 여기가 잘 닦아 놓으면 여기가 오히려 알짜배기의 집처럼 마음이 편안해질 일이 있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대주님이 뭔가 모르게 건강 쪽의 기운이 하강세야 올 하반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그 시기가 맞물려서 그 시기가 맞물려서 아버님이 조금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사를 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이사 명의를 애기아빠 앞으로 해놔도 괜찮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집을 매매를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다 되셨어요? 궁금한 거는 그거고 네네네 애들은 뭐 애들은 무난해요 그냥 큰 자손나비한테만 엄마가 좀 엄마로서 마음을 좀 다독여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게 없냐면 임신했을 때 뭘 먹지를 못했어요 사정상 애기아빠도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가졌을 때 진짜 귤밖에 먹은 게 없어요 잔치국수랑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딱 태어났는데 안 그런데 입맛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너무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직도 이제 가슴이 그냥 엄마 개인적인 그냥 모성애로 인해서 보면 아이가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큰 아이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 우리 엄마가 좀 많이 바빴나 봐 그래서 우리 아이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항상 바쁜 엄마야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뭔가 모성애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한 그 마음에 아이가 성향이 나쁘지 않은 아이라 엄마한테 이렇게 못 한 것 뿐이지 여기에는 외로워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면 그냥 뭔가 저리다 마음이 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어렸을 때에 대한 뭔가 욕구 충족이 안 된 거에 있어서 아이가 가슴에 좀 담아두고 있다라고 그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엄마가 아직도 손톱을 물어 뜯어? 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애색을 안 하니까 맞아요 얘가 표현을 잘 안 해 애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심정이 다 착한 아이들이니까 아이들로 인해서 크게 뒤탈이 있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돼 가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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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해보시면 돼요 가족들은 괜찮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네 ус은 왔다 갖고 놀이 날 생각 Management 배가 뭐야